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은 부모로서의 도리 이전에 자연의 섭리일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열심히 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 평생을 부모가 무한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 또한 자연의 섭리를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지극히 당연한 섭리를 깨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서른이 넘고 마흔이 넘어도 부모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30, 40이 되어도 부모 피 빨아 연명하는 거머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뜻하지 않게 자식들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약 314만 명이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세 이상 성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자면 42.9%인 1,783만 명이 자신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가고 있는 반면 10.1%인 419만 9천명은 배우자의 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로 313만 9천명입니다. 금융자산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196만 명으로 4.7%를 차지했고 국가나 지자체 보조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3.5%인 150만 9천명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에 의존하며 사는 이유는 주로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의 증가와 거주지 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몸은 자라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인기로 들어서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성인 자녀가 뚜렷한 목표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유해 상태에 머물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을 장기화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도 거주 독립도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되니까 대학원 진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또 취업을 한 성인 자녀도 주택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못하고 부모와의 동거를 장기간 이어가는 현상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의존은 미혼인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성인 자녀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부모와 합가하거나 실직 또는 이혼으로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이는 자기들이 낳고 자기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며 아이를 노부모에게 길러달라고 아예 떼어놓고 사는 무책임한 자식들도 꽤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를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에 장교하는 노부모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건강상으로도 노후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식을 돌봐야 하는 의무는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세대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참조할 만한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포럼 2018년 6월에 실린 성인 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 과제라는 글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조사되어 실려 있습니다. 만 58명의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를 언제까지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답한 부모는 8.9%를 차지했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9.6%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라고 답한 부모는 15.7%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20.4% 필요하면 언제까지 돕겠다고 답한 부모들은 4.6%였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은 우리 문화와 현실을 고려하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는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32.1%였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20.4%로 줄어들었고 대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11.5%에서 15.7%로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비춰보면 과반수가 넘는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의 대학 졸업 또는 취업 때까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하다면 언제나 자식을 지원해주겠다고 답한 4.6%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말을 바꿔보자면 자식들을 끝까지 부모 그늘에 두겠다는 것으로 자식 세대의 온전한 독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반영이라도 하듯 30대의 7% 그리고 40대에서도 2.2%가 여전히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그 수가 무려 65만 명이나 됩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죠.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나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기약도 없이 지원해주겠다는 부모의 심정에도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결혼도 못했을 테고 그냥 그렇게 무의도식하며 부모 집에 눌러 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모의 의준에서 살고 있는 30, 40세대도 아마 이렇게 시작됐겠죠. 나이 3, 40대에 이르러서도 노부모에게 의지하고 산다면 그건 캥거루족이라고 부르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는 짓에 비해서 별칭이 너무 귀여워요. 부모 핏바라먹는 거머리족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식들을 지원해주실 작정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로 딱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잘 맺고 끊어서 노후 생활을 위협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manuscript siblings From a m m 아멘